한국국토정보공사 아들 엄마가 고맙다 손희씨 어딨노? 내 말도 잘 안 돼 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누구맘대로 돈 맘대로 돈 돈 깡쳐라 힘드니? 뭐든지 하겠다고 내 찾아온 거 아이가? 절박해야 깡이 생깁니다 내가 일제도도 하겠나?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더 살자고 우리 손을 깔고 두고 세상이 언제 우리 배전이 쏟아 손희씨 내가 꼭 살려줄게